친구야 심심해지고 금방 듣고 돌아서면 생각이 안 나는 아직은 100년 뒤인가 봐 그래도 마마는 아직도 청춘 하고 싶은 것도 많은데 할머니 소리만 들어도 매기빠지는 나는 지금 갱년기입니다 친구야 한나라 건강할 때 건강 지키자 친구야 보고 싶어 나는 지금 갱년기입니다 친구야 친구야 나는 지금 갱년기입니다 하루에도 몇 번이나 얼굴이 화끈화끈 눈물은 왜 그리 많아졌는지 가끔씩 울컥하면 눈물이 주르르 간지른 생년기인가 봐 그래도 마마는 아직도 청춘 하고 싶은 것도 많은데 하고 싶은 것도 많은데 할머니 소리만 들어도 매기빠지네 할머니 소리만 들어도 매기빠지네 나는 지금 갱년기입니다 친구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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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나자 나는 지금 갱년 뒤입니다